피파식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엉? 피파티 자 그러면은 저도 바꾸고 피파식구 카드깡 K로 끝나는 선수 추천받습니다 누구죠? EA가 낚시질을 애지게 하는구나 도고형에게 카드깡이란 이 얼굴 아 카르발류 미쳤냐 아 우른 그만 나와 바네가 시방새끼야 하나 둘 셋 티모 호른 바네가 카르발류 나니 화이팅 제가 공식행상 중에 욕 안하는데요 좀 닥쳐주세요 자 우선 지금 48,000포인트 넣고 나머지 지금 뒤에 69,000 정도가 지금 킵 되어있거든요 우선 48,000포인트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얼티메이트 팀이 조금 바뀐게 뭐냐면 좀 카드들이 입체감이 없어지고 뭐랄까 되게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 이펙트 같은게 약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가벼운데라는 느낌은 있는데 제 까는 사람 입장으로 저는 훨씬 좋아요 다 갈아버리시는데 저는 요거를 밤에 잘 때 경매에 올려놓고 자고 그래서 짜잘짜잘하게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아 우리 그 마시는 물 나왔구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어 밑에 밑에 비대 어 뭐야 떴다 스웨스 스웨스? 아스날? 야 진짜 보냈니? 이펙이다 브라질 시비 어디? 이 와 더 또 인폰? 어디야? 인폼 안 좋은거 같아 인폼이야 누구야? 누구야? 스웨스 스테이코! 지금 집방송 종료입니다 엔지엘? 인폼! 제발! 제발 제발! 또 나왔네? 잠깐만 인폼 또 나왔다 어디? 왔다! 인폼! 우리 스테이코! 우리 누구야? 왔다! 왔다! 인폼 ! 독일 엘엠? 또 오늘... 무슨 팀이야? Brittany 어디야? 한 물어 맞지 않냐 근데 생각보다 포인트 빨리 깎이는 것 같은데 우리 뭐 5시간 해야 된다 그러더니 아닌 것 같은데 더 빠른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없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없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없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없나 너 너무나 사랑했어 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핳 뜰까요? 야 갈 치러다가 삑세네는 하다가 길 친거 아니야? 응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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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폼이다! 한군! 승리! 왔다! 인폼이다! 한군! 승리! 전부? 내가 전북 사는 데 좀 미안하네. 내가 전북 사는 데 좀 미안하네. 영원히?